자칫파트 자칫파트입니다. 자칫파트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톤 한번 날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한바퀴 반이나 두바퀴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요. 밑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더 어깨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이렇게 살살 펼치네요. 펼치시면서 수구리 이렇게 완전 건조되게 날아가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롱에서 모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회전하시다 보면 보면 완전 건조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앞으로 당기셨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또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를요. 수구리 날라가면 폴리를 한 번 이렇게 가볍게 분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22mm입니다. 수구리 완전 건조로 해주시고요. 수구리 한 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갖다 딱 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죠? 됐어? 응.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의 모량을 남겨놓으신 다음에 아이롱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네, 왼의 덮개를 접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자비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자비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얘는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아이롱에서 모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서 기다렸다가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시작! 자, 백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붙이시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표치 나오면서 이렇게 붙여가면, 이렇게 붙여가겠죠? 자, 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 포인트 들어갈 수 있는지 보이시지 조금되나요? 예, 수피 다섯, 다리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반ings를 접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한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얘는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모발이 수준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면 다 건조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돼요. 좌측 판례 하나 둘 우측 하나 둘 넷 개예요. 이렇게 다섯 여섯 개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로 완성하겠습니다. 자 풍리를 한 번 인사해주시고 수준이 한 번 말려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팅이나 매직보다 세팅이나 기초보다 더 빠르게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이렇게 펼쳐주세요. 손으로 세팅은 길기 때문에 세팅도 길게 잡고 두껍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롱에서 떨어진 모발이 떨어진 느낌이 나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 하나 둘 우측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면 여기는 버진모예요. 하지만 3분의 2 지점에서 모발 피까지는 귀염본데 염색을 자주 하시고 하셔서 머리가 많이 대미지가 심했어요. 그래서 아쿠아 프로핀 A로 먼저 10분 방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좋아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10분 방치했거든요. 후에 1차 연하 들어갔는데 모발을 보시면 모발을 보시면 여기는 버진이에요. 여기는 여기까지 데미지가 많아서 버진 있는 부분에는 PT하고 아쿠아 프로핀 A를 미스해서 도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S4.5와 아쿠아 프로핀 A를 해서 미스를 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상이 있는 부분에 먼저 S4.5하고 아쿠아 프로핀 A를 해서 먼저 도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진 쪽에 PT하고 아쿠아 프로핀 A를 미스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연하를 봤습니다. 봤는데 로뚜 보다 어때요? 리치감도 없이 그냥 쭉 늘어졌어요. 로뚜의 2배 이상 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연하가 안 됐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S4.5로 하시면 화론제가 부족해서 펌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때는 N과 케라틴 파워와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2차 연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 하셔가지고요. 무조건 손상이 됐다고 해서 손상 후 약이 S4.5가 아니라 N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M과 파워 케라틴 파워 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원장님 1차에서 TT하고 S4.5로 했다고 그래서 손상이 있다고 해서 S4.5가 아니라 N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윤기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 샴푸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담수 물을 연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담수 담으셔서 하시면 안전하게 연하를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한번 머리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지? 윤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건강연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깨끗이 세척 후에 휠하고 폴리하고 마스크하고 오일 해서 후레닉 동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타올로 깨끗이 해보신 다음에 1번 폴리를 봉사하겠습니다. 히트테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라틴 폴리입니다. 일단 뼈배를 한번 살려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빗질 한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2번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2번 휠입니다. 손상이 가장 많은 부위부터 도포를 하셔야 되겠죠? 수분 수분 오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분 에센스 입니다. 단백질 이에요. 수분 단백질 수분 단백질 네. 네. 부포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느껴지겠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네. 마스크 입니다. 테라테마스크 테라테마스크 테라테마스크로 네. 채워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양제 되겠죠? 네. 네. 모발이 손상된 부분부터 네. 발라주세요. 부포해 주시고 네. 질도 또 굳게 해주시면 돼요. 단척물질들은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네. 고 막을 입혀주는 역할까지 전부 다 마스크 다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네. 테라테마스크 핫오일이 있습니다. 테라테마스크 핫오일도 네. 도포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열보호제도 되고요. 또 남아있는 흔호제들이나 모든 퀴믹들을 네. 전부 다 안으로 굴고 들어갑니다. 굴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또 필시입니다. 테라테마스크 핫오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이 하신 다음에 골고루 네. 하시고 5분 방치 후에 네. 가볍게 헤우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만들고 에섭 drilling 그래서 면수하면 톨리라고 있어 톨리를 부르면 활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찬스 파트 다대말기를 해보겠습니다. 파트에서 그냥 세대한 힙합의 공을 사용하셔서 힙합을 마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몸의 고개를 같이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힙합을 마이팅으로 인정 힙합 스크치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섯 다려주기 다섯 다려주기 반대로 풀어서 그냥 이렇게 쭉 빼시면 다대말기가 됩니다. 디지털 세팅 연처리 후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네. 이 부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연예인 펑기 덮개 연예인 펑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균이라는 덮개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계속해서 네.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책을 뽑은 다음에 네.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놓으시고요. 또 하시고 고.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또 볶아 놓으시고 조금만 여시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칠펌입니다. 칠펌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덮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찝어 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1, 2, 3, 4, 5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